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지구학 1의 개념부터 그리고 내년 수능 시험 볼 때까지, 파이널까지 선생님의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저랑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하면 되는지 1년 동안에 쭉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학 1 커리큘럼 가이드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1년 동안에 쭉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교과서는 개정이 되지만 수능 입시 제도는 마지막으로 그대로 임일원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고민했던, 가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정통, 기본에 충실하자. 자, 선생님은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능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수능 만점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풀이 자료에서 파이널까지 이런 강의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원 강의는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이 강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의 이외에 모든 것은 바꾸자. 교과, 교육 내용, 교육 과정에 교과서도 바뀌고 선생님 교재도 바뀌고, 선생님의 컨텐츠도 바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리하는 관리적인 측면도 강의 빼고는 모든 것을 바꾸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2021학년도 수능 커리큘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능을 준비하는데 빈틈이 없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면 수능 만점을 맞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커리큘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지구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핵심 커리큘럼은 엄시리즈로 잡았어요. 엄시리즈. 자, 그래서 지구학원 보통 과학탐구는 크게 3단계로 보통 강의도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의 공부도 3단계로 공부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능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본 개념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필수 개념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필수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문제에서 문제에서 어떻게 실전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 풀이에 쓰이게 되는지 문제 풀이 연습을 하는 6월 모평 대비 그리고 수능을 위한 문제 풀이 강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 자료 해석과 파이널 실전 모교사를 통해서 수능은 실천처럼, 실천은 수능처럼 진행하는 파이널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강의는 unbelie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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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elievable 아닙니다.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그런 개념 강의로 같이 진행한다는 의미로 unbelievable 개념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unbelievable한 개념 강의를 통해서 문제 풀이에 적용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성적이 amazing하게, amazing 아닙니다. amazing입니다. 놀랄 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문제 풀이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은 실제 우리가 수능에서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점수가 정말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 수능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임팩트 아니죠. 언팩트한 파이널 강의 이렇게 총 3단계 엄실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unbelievable 개념 강의에서는 우리 철저하게 여러분들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는 개념의 기초를 잡는 개념을 깊이 뿌리박는 그리고 개념과 문제 풀이까지 개념 강의에서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unbelievable한 개념 강의를 같이 우리 겨울방학 3월 초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암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저절로 되는 강의를 듣고만 있수록 머릿속에 강인이 되는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바로 개정 교육 과정에 맞는 최신 유형의 컨텐츠와 문제를 유형별로 같이 풀어보면 amazing 문제풀이를 3월부터 6월 평가원까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는 철저하게 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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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로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통해서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팩트 있게, 임팩트 아니죠. 언팩트 있게 마지막에 수능을, 이팩트 있는 그런 수능 파이널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 평가원과 그리고 연계교재인 EBS를 연계하는 철저한 자료 분석 강의와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교사를 풀이를 통해서 실전 수능을 연습하는 마지막 언팩트한 파이널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amazing 개념 강의, unbelievable한 개념 강의, amazing한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언팩트한 파이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능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3단계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기별로 여러분들 같이 이제 강의 진행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능 입문 강의는요. 일단 이미 촬영이 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구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게 과학탐구다 보니까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 아주 간단한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지구학에 접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구학원 입문 강의로 수능 입문 강의 간단하게 좀 준비한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개념 완성의 단계죠. 그래서 개념 완성은 크게 개념 완성 강의와 그리고 천체 특강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unbelievable 개념 완성 스튜디오 버전과 unbelievable 개념 완성 현장 버전의 강의가 있는데 스튜디오 버전은 선생님이 따로 연출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빠르게 한 발 빠르게 강의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unbelievable 개념 완성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와서 강의를 못 듣는 학생들이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마치 수업을 듣는 것처럼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버전의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천체 부분이잖아. 그래서 천체 특강, 천체 부분만 천체 기본 개념 특강을 미리 3월 전까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이전까지가 unbelievable라는 개념 정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6월달이 여러분들 실전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커리큘럼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에 바로 수능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만드는 게 선생님의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바로 3월부터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로 개정된 지구학에 맞는 최신 컨텐츠 그리고 평가원이 출제를 할 것 같은 유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EBS에는 연계 문제들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연계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문제풀이를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유형별로 반복학습을 통해서 지구학이 내가 되고 내가 지구학이 되는 지구학과 내가 하나가 되는 지하일체 경지에 있는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달에 같이 기출 분석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 작년까지는 이제 계속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진행 수능을 받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현재 이제 개정된 교과 과정에는 기존에 지구학 1에 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학 2에서 내려오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은 보통 5개 년 동안의 기출 문제만 분석을 했으면 되겠지만 이 5개 년 동안의 기출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개정 전에 지구학 교과서 말고 그 이전의 교과 내용들이 작년까지 교과서에 빠졌다가 다시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한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교과의 내용에 맞는 기출 문제 중에서 정말 필수적인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기출 분석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비고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선별된 기출 문제를 따로 정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근데 개정 전에 교과 내용 가지고 공부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 개정된 지구학에서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정리가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은 빠졌구나라고는 경계가 좀 지어질 거야. 기출 분석 특강에서 그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계 교재인 EBS 수특 변형 모의사를 통해서 연계 교재에서 꼭 필수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모의고사의 형태로 3월 달에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2단계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이 능력, 실전 능력 그리고 수능 시험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실제 11월 달에 수능 시험장에 가능한 실력을 완성을 시켜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지나서 이제 수능 때까지는 언팩트한 마지막 파이널 단계로 일단은 이제 7월 달에 여름방 시즌에 맞춰가지고 EBS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스피드한 개념 강의들을 스피드 개념 강의로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연계 교재에서 수능 완성이 나오면은 수안 변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계 교재는 이 두 군데서 여러분들 수특과 수안 변형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팩트 파이널 시즌 1, 2로 나눠가지고 파이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정말 개정된 수능을 최신, 최대한 유형화시켜서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같이 풀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현재 우리 지구학이 자료 해석 능력 그리고 응용되는 내용들 심화 개념들이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험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료 분석 강의나 개념 압축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하고 개념 정리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파이널을 마무리 진행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시기별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지구학원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외의 개설 강의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레스 진행하는 모의고사들을 이제 7월 이후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월하고 6월과 3월 교육청은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개념 강의를 공부를 하고 나서 처음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처음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나 6급 5평 대비를 위한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내신 직전에 내신을 위한 내신용 문제풀이 강의를 또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의 커리큘럼은요. 그리고 시기별로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강의들이 우리 학생들이 좀 필요한 강의일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좋은 강의가 떠오르면은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는 정규 커리큘럼 이후에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학2 같은 경우에도 자, 엄시리즈는 똑같아요. Unbelievable라는 수능 개념 강의 똑같이 3월까지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의 진행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6월 평가원 전까지 Amazing 문제풀이 그리고 Unpacked Final까지 지구학2는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도 지구학2 같은 경우에 3월 전까지 개념 완성 강의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까지 문제풀이 강의에 지구학2에서도 기출분석 특강은 지구학2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은 지구학1에 있던 좌표계나 천체 그리고 달과 태양 행성의 관측 같은 내용들 관측상의 내용들이 지구학2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구학1에 있던 약간 앞쪽에 행성으로서의 지구 내용들이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내용이 약간 좀 추가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된 기출문제들은 이 기출문제 특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2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대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우리 서울대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2가 하나가 반드시 필수적이니까 그 2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택자 수가 많고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지구학2이기 때문에 그 지구학2에서도 개정된 지구학2에 걸맞는 공부를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택트 파이널에서도 똑같이 파이널 실전 모유사와 자료 분석 그리고 개념 압축 강의는 똑같이 지구학1하고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커리큐럼 짤 때도 제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식의 우리 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빈틈이 없이 연속적으로 수능 때까지 지구학1을 공부할 수 있는지 자 그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맞게 강의를 정말 정해지신 게 딱딱 맞춰서 올려드릴 테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게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하면 2021학년 수능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게 또 수능 준비입니다.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선생님만 믿고 여러분들 선생님 정해진 커리큘럼 따라와서 선생님이 해드린 거 그 대신에 성실히 같이 따라오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그래서 준비된 컨텐츠 개정된 지구학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수능에서 꼭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커리큘럼 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믿고 따라와서 1년 동안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수능 지구학은 저 엄영재 선생님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 만점 맞게 해드리도록 자신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처음 시작되는 개념 완성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1년 동안 한번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능 만점을 위해서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